생명과학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드디어 9월 평가원이 며칠 남지 않게 되는데요. 9월 평가원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현재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 채워 넣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9월 평가원 이후에 나머지 학습들을 어떤 식으로 계획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얘기한다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이 될 것이고 6월 평가원보다 9월 평가원은 당연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겠죠. 우리의 6월 평가원은요 1등급 컷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등급 컷을 발표하면서 이런 등급 컷이 50점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언제 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 6월 평가원의 등급 컷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가끔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의 6월 평가원 여러분들의 6월 평가원 두 달 전에 여러분들의 6월 평가원 문제였단다 라고 하면 저희 거요? 우리 거? 이렇게 깜짝 놀라던데요. 맞아요. 요즘에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6월 평가원 문제가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6월 평가원 17번 문제 유전병 문제였고요. 또 두 번째는 가계도 문제 그리고 단일인자와 다인자의 복합적인 통합형의 문제였습니다. 방금 문제 봤죠? 문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1등급 컷은 50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쳐가서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까 봐 다시 문제를 보여주드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유전병 우리의 9월 평가원은 이 문제보다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두 번째 가계도 문제 이 문제보다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며 단일인자와 다인자 문제 이 문제보다도 더 복잡하게 출제가 되는 게 우리의 9월 평가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언뜻 수치더라도 이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전제라면 우리는 그 유전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생각이 되어야 되겠고 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면 와 유전 하나하나 다 빡빡하게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만 근데 최근에 있었던 시험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우리의 7월 학평입니다. 7월 학평의 시험을 보면요 생각보다 등급컷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42점 무려 6월 평가원의 점수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8점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애들이 자기의 7월 학평의 점수 보고 되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이상했으면 이 정도였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그 뒤쪽으로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이 모든 문제는 비유전 문제입니다. 자 5단원의 문제의 정답률이 44%고요. 근육 문제 그리고 5단원 문제 이 문제 되게 좀 지엽적이었죠. 그 다음에 또 뒤쪽에 흥분의 전도 문제 호르몬 문제 마지막으로 과학의 탐구 문제까지 여러분 지금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비유전의 문제는요 총 비유전 출제됐던 문제의 한 절반 한 3분의 1 이상의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그 문제가 정답률이 다 50% 이하로 떨어졌던 문제들이랍니다. 이렇게 치면요 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생명과학에서는 그러고 보니 유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플러스 거기에다가 비유전의 꼼꼼함이나 개념을 또는 자료에 대한 해석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 생명과학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유전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람이라든지 과학적인 탐구 능력뿐만 아니라 이 비유전 문제 안에서 드러나는 개념의 꼼꼼함까지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해야 되는 이와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만점,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이 점수가 생각처럼 아주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9월 평가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학습법으로 첫 번째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의 능력을 갖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8월 정도 되면 뒤늦게 시작한 학생들도 있고 과목을 바꾼 학생들도 있고 초반에 못했다가 상반기 때 못했다가 여름에 막 정신없이 이 모든 걸 보완하느라 뭐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반면에 상반기부터 차곡차곡차곡 기출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6월 평가원도 1등급을 받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놓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각각의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첫 번째 만점 자 만점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과정들을 다 준비했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점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학생들은 이미 기출은 여러 번 끝냈으며 유전의 기출 문제 중에서도 어려웠던 유전의 기출 문제 있죠. 가계도나 유전병이나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물러서지 않고 그걸 좀 약간 힘들긴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이걸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했던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난이도 높은 유전 유전의 고난도 문제들까지도 적절하게 한번 다뤄봤던 학생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선생님은 실전 모의고사를 이렇게 만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9월 평가원 이전에 한번 꼭 다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9월 평가원 이전에 실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 실모를 통해서 학생들은 내가 지금 이때까지 어려웠던 문제들을 스스로 잘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 그걸 시간 안에서 풀어내는 것 시간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쌓여져 있는 이런 형태 아래에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이걸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모의고사를 풀면서 나오는 문제풀이의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다 풀어놓고 숫자를 잘못 적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노출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걸 갖춘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부터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어낼 때 정확하게 우리의 24학년도 수능 문제 기출문제랑 똑 닮아 있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4학년도 시험이 그 전에 있었던 23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전체에 있었던 문제랑 모두가 똑같이 등장하지는 않을 거라서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의 방식을 바꾼 형태 낯선 문제들이 제공이 될 건데 이런 낯선 문제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함양했던 유전에 대한 실력들이 발휘되는지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다뤄봐라 라고 한다면 단일인자 준비가 다 된 친구, 다인자도 준비가 되고 유전병, 가계도도 적당하게 준비가 다 됐는데 실전 모의고사 안에서는 그것들이 통합형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통합형으로 나왔을 때 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9월 모의고사 평가원의 9월 평가원 시험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가 다인자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고 그리고 내가 유전병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한다면 9월 평가원 이후로 자 온통 9월의 시간 안에 엔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엔제 안에는 난이도가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왜냐하면 반드시 30분 안에 시험이 치러져야 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어려워도 충분히 되는 문제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엔제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이었던 그 방법을 그 단원들을 충분히 여러 번 문제를 공부하고 10월에 이제 또다시 실전 모의고사 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통해 약점 보완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단계 이런 단계로 거쳐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쳐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두 번째는 1등급 자 1등급을 준비하고 있는 1등급을 완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1등급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는 이제 고난도에 대한 정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등급이 되려면요 일단 어떤 단원이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방금 말했던 단일인자, 다인자, 그리고 가계도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 같았으면 아 난 이건 정말 어려워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였다면 이제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자기 머릿속에 이제 쿡 하고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단일인자도 물러나면 안 되고 다인자도 가계도도 유전병도 모두가 다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 이런 부분 중에서도 혹시나 또 자기 자신만의 약점 이렇게 선뜻 뭔가가 내밀어지지 않는 선생님 제가 아직까지도 다른 건 괜찮은데 다인자 부분에 다인자 문제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덜컥 겁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원별로 준비했던 강좌가 있어요. 모두가 자 이해하는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선생님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 단일인자 자 단일인자 편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단일인자가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단일인자 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개념부터 그리고 기출 그리고 그 뒤로 요즘 트렌드에 어떤 문제가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한 대략 3, 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강의를 가지고 완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인자 편 역시나 그리고 또 마찬가지 가계도 편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 제가 유전이 부족해요. 어디가 어디가 부족한 것 같아? 다요 이런 애는 없죠. 여러분 8월인데 선생님 저 유전이 다 부족해요. 그러면 제가 막 부들부들 거릴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8월이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모르겠어요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건 됐는데 이건 힘들다. 여기까지는 갔는데 이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적당한 인터넷 강의를 추천해야 되는 셈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개념완성 저 멀리는 개념완성에서 개념완성은 개념은 튼튼하지만 그거 가지고 문제풀은 적용하는 것까지가 좀 부실할 거고 그렇다고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실적 문제풀이 하다 보면 앞쪽에 해당되는 꼼꼼한 전체적인 유형 정리가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 중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인 강좌를 추천하지만 선생님 제가 적당히는 됐는데 기출의 가장 최고난도의 문제를 아직 마무리가 덜 됐다던가 또는 각각의 다인자는 선생님 아직까지 제가 무서워서 손을 못 댔어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기본에서부터 실전까지 선생님이 지금 이 모든 이 세 개의 강좌 강좌명이 셋 다 다 다릅니다. 하나는 단일인자 다인자 가계도편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는 강좌이긴 한데요. 이 모든 강좌에서 시작하는 1강이 개념에 대한 유형을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기출의 최고난도의 문제와 함께 요즘에 연계교제를 파악하면서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난이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 지금의 정리정돈하기에 제 9월 평가원이나 아니면 수능 앞두고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유전의 강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강좌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여러분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문제를 잘 푸느냐 하면 체계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정돈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고 여러분 이제 지금쯤이면 유전 문제도 어떤 문제는 감으로 이럴 것 같은데 했더니 맞춤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냈던 문제들도 있을 건데 사실 내가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긴 했지만 이 반대는 왜 안 될까 이건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기본적인 유형 정리까지 하기에 적합한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1등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플러스 알파의 마무리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 강좌 아래에서 개념과 기출의 가장 고난이도 기출의 최고난도에 해당됐던 문제들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정리정돈을 하는 것 선생님이 추천을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지금 뒤늦게 준비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중인 학생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많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달려가느라 이것도 허겁지겁 허겁지겁 하고 마무리되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자 그 친구들에게 방금 선생님이 7월 교육청 문제를 보여줬죠. 7월 교육청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사실 유전도 유전이긴 한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유전도 어마어마하게 틀렸더라고요. 여러분 자 저는 선생님이랑 같이 자 꼼꼼한 마무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우리 비유전 배점은 연례 문제 35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전 중에서도 유전 안에 세포 주기가 세포 주기 세포 분열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점을 점수는 7점 그리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고난이도 유전 킬러 유전이라고 불려지는 난이도 높은 유전 문제가 8점입니다. 자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비유전의 35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비유전의 35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딱 생각하는 아 내가 그 파트에서 이렇게 실수하면 어쩌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혹시 5단원인가요? 또 두 번째 흥분의 전도인가요? 근육인가요? 여러분들이 비유전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도 약간 뭔가 찜찜하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전을 넘어서 비유전의 만점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급격하게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5단원이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강좌를 준비한 강좌 중에 하나가 바로 백일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강좌예요. 자 백일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좌는 총정리 강좌입니다. 선생님 강의 목록을 얘기해주면요. 1강에서 흥분의 전도 흥분의 전도에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기출을 다 정리해주고 자 2강에서는 흥분의 전도 전도 부분 중에 수능 연계 수능 연계 교제와 함께 요즘에 가장 트렌드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정리정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3강 자 무섭도로 변하고 있는 근육 문제 여러분 작년에 기출문제 작년 6월 평가원에 분수 나왔고요. 7월 교육청 문제 그 다음에 또 9월에 평가원 문제 분수 나오면서 힘 나왔고 10월 교육청 문제 진짜 아이디어를 했고 11월에 수능 문제가 다 식세워가면서 푸는 문제 유형이었거든요. 근육 문제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23학년도의 문제가 진짜 엄청난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반드시 반드시 풀어야 되는 자 반드시 풀어야 되는 기출에 대해서 정리정돈 뭐 개념 이런 거 말고요. 따다닥 딱 정리해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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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정리정돈과 함께 4강에서 자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수능 연계 교제 안에서 등장하는 또는 분수 문제가 나왔을 때 분수로 등장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식으로 세운다던가 아니면 일정한 상수값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나만의 확고한 방식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얘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0일의 기적에서는요. 1강 2강 3강 4강 뒤로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얼마 전에 촬영을 마쳤는데 방영구법 방영구법 1시간 했더라고 촬영을 했는데 내가 70분을 했던가 방영구법만 이때까지 있었던 의미 있던 방영구법이랑 수능 연계 교제 안에 나왔던 의미 있던 방영구법 까지 정리정돈을 하는데 그게 한 70분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선생님은 강의 촬영을 진짜 많은 강좌 모든 강좌들을 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5단원에 관련된 것까지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꼼꼼한 자 꼼꼼한 정리정돈입니다.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들과 함께 플러스 5단원의 방영구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들까지 다 담겨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은 100일의 기적에서 꼭 함께 하고 있는 모의고사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전 모의고사 자 비유전 모의고사라고 얘기를 해서 이 비유전 모의고사 전체 27회인데요. 자 27회라고 얘기한다면 이 안에 기본편 그 다음에 실전편 그리고 지역편 여러분들 중에 지금 좀 마음이 급한 학생들이라면 기본편 빨리빨리 문제 푸시고 지역까지 한꺼번에 다 푸셔도 좋아요. 아니면 지역편부터 뒤에 차근차근 내려와도 상관없고요. 그런 의미에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정리한다. 꼼꼼하게 내가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간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면 내가 일단 받아돼야 되는 받아 놔야 되는 또 안정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점수대가 있을 것이고 얘가 됐다 라고 하는 거 안에 그 위에 차곡차곡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지금 다른 여러가지 모든 기추문제도 끝났고 고난도 문제도 지금 볼 거 봤고 기추문제에 대한 유전 문제까지 봤다 라고 한다면 뭐 괜찮지만 7월 교육청 문제 안에서 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렸고 이런 부분들에 구멍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이 강조 안에서 35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점수를 완벽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올리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각각의 여러분들에게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을 알렸는데요. 자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단일인자편 단인자편 가계도편 요즘에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단일인자 단인자 가계도편이 그러면 이 강좌가 다 끝나고 나면 뭐하냐 선생님 이 강좌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저 이제 뭐하면 되나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고난도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가지고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의 단일인자 단인자 가계도편을 가지고 유전의 틀을 딱 명확하게 잡는 겁니다. 잡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수준 높은 문제까지 들어온다는 점 또 두 번째 비유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지금 8월부터 업데이트 된 내용이니까 얼마나 최신의 강좌겠니? 여러분 비유전에 관련된 정리정돈도 6월 평가원 대비가 있을 것이고 9편과 수능 대비의 그 정리정돈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의 기적 강좌 안에서 전도부터 근육 그리고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우리 선생님이 5단원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정돈까지 방영구법까지 자 이렇게 같이 가면서 35점에 대한 정확한 안정적인 점수를 위해서 비유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계속 해두는 것 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이렇게 되면 방금 선생님이 생명과학은 생각보다 유전의 아이디어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는 탐구능력이 배양되어야 된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나머지 개념 또는 여러가지 꼼꼼함이 받쳐줘야지만이 만점이 나오는 참 힘든 과목이기 한데 준비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나요? 선생님 모든 강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흘렸던 땀들 그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모두 열심히 선생님이 강의로 자 선생님도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 이거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런 정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자 이 학습법 밑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생님도 자 이 댓글을 보면서 아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저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거에 자 선생님이 소통한 결과 강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그러니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서 우리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화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이었습니다